아까 제가 전세가격이 상승하니 그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시중 매물량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투자자가 전어세에 대한 매물량은 좀 많이 감소를 했고 매매에 대한 물량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 투자에 대한 어떤 환경 자체에 대한 부분은 괜찮아졌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전세가격 자체는 좀 낮은 상태예요. 낮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억대, 갭투자 3억대면 대부분 그냥 바로 질러버린다라고 소장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채팅으로 질문하시는 것도 보통 3억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억 정도라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 라는 얘기 진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물론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주말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게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3억대라면 투자금이 3억대라면 투자를 좀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건 제가 인지는 하는데 여전히 전체적인 통계로 보자고 하면 전세가격이 많이 낮은 상태이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격도 올라주고 매매가격도 올라주고 해서 전세가격이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계속 갭투자 3억대라고 하면 매수하시는 분들 계속 매수를 하시겠죠. 그런데 과거 우리가 돌아가서 봅시다. 2020년에서 2021년 그때 막 20대도 투자한다. 10대도 투자한다. 30대도 투자한다. 되게 주변에서 여러 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 봤을 때 보면 내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그때는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받아가면서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 3억대에 대한 부분이 적정선이라 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은 장제수요에 대한 부분은 3억대가 언제까지고 3억대이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3억대를 또 커버할 수 있는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올 만한 환경의 상태는 여전히 저는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매매에 대한 물량은 감소를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요. 그런데 저는 월세에 대한 부분 물량 여전히 적죠. 그래서 오히려 상승을 하는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뛰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과거 제가 과거와 현재를 빗대는 이유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좀 놓고 판단을 해보는 창구 자료로 보자고 했어요. 이때에도 보면 이때가 이제 1차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급격히 하락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봤을 때 매매에 대한 물량이 줄 때 전월세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죠. 이때는.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매매에 대한 물량이 주는데 그거와 만약에 반비례해서 전월세에 대한 물량은 여전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부분의 물량이 만약 증가를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어쨌든 상존에 있는 상태에서 증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매매 가격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배제해놓지는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은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아파트 한 채는 보편적으로 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이게 내 자산이 아니라면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시면 집을 사세요. 제 주변에 지인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계약을 지금 아마 촬영 중이라서 전화를 못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실거주로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아 실거주? 네. 대학교 동창인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확히 말을 해줬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보다도 네 와이프 될 사람이 정말로 실거주에 대해서 만족을 하겠냐? 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봐라.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로 그게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라. 괜찮다. 집 한 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 중랑구거든요. 공교님께도.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을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매수한 가격을 대충 듣고 나서 이 친구가 어제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전화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자면 듣고 나서 지금 8억 4천에 매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얘가 상승세가 계속 된다면 정 고점이 아마 9억 정도였을 텐데 더 뚫고 갈 거다. 향으로 봤을 때는. 했더니 얘가 어떻게 알았냐? 이게 실거래가가 정확히 8억 9천 5백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중개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한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가 고민이었냐면 현재의 실거래가는 8억 한 천 정도가 가장 최근에 나온 6월에 나온 가격인데 얘가 호가인 8억 4천에 매수를 했어요. 가계약을 넣었어요. 그 가계약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가 높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네가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그 친구가 신축이거든요. 장구로. 그 상대적으로 거래가 좀 잘 안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현재는 실거래가만 너무 믿을 수는 없다. 현재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 잘 안 일어난 것들은 매도자의 관점에서 한번 봐라. 매도자의 관점에서는 얘가 이 정도 거래됐으니까 내 아파트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판단해서 효과를 올린다. 그렇다고 하면 시거래가 그 가격에 찍혔더라도 이미 저 멀리서 있는 수요가 좋은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효과를 이 정도 내놨을 거고 너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동물점 감각이든 뭐든 간에 너도 그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만족을 하고 나서 어쨌든 가격을 넣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8억 4천이라는 거에 너무 포커싱 맞추지 말고 얘가 내가 봤을 때 렌즈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7억 5천, 7억 여기까지도 낮아질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하지만 올라간다면 전 고점인 9억을 뚫고 갈 수도 있어. 이게 선택의 방향은 두 가지이고 너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 딱 하나만 놓고 보자고 너 지금 무주택자고 하니까 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 너 가천까지 출퇴할 수 있겠냐. 근데 너가 힘들더라도 네 와이프 될 사람은 거기에 만족을 할 수 있겠냐. 이 관점에서 놓고 봐라. 그래야지 가격이 하락해도 안 싸우고 가격이 상승을 해도 너도 만족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줬어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아파트입니까? 그건 안 됩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명칭만 그냥 아파트 브랜드만 얘기할게요. 한양수자인이에요. 한양수자인. 어쨌든 5년차 아파트예요. 신혼집이군요. 네 신혼집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내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고 하면. 시장이 현재 상승세인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세인데 하락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상하게 볼 거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하락의 위험 요인이 지금 되게 잠재되어 있고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적어도 올해 4분기경에는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강한 매수세 이후에 이미 한 번 하락을 겪었던 만큼 이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상황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락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저 같으면 저라면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보편적으로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론 이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랭이 저쪽에 그 멤버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수 있으니까 저쪽에 멤버 분들 맞아요. 자기네 안 하는 것처럼 저도 하지만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채가 아니니까 또 그게 단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무주택이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매수 위험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저는 매수를 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꼭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25년 1, 2분기 상황까지는 좀 적어도 지켜보면서 매수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 작가님 1년이나 더 상승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제 관점이 틀리다면 저는 계속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만났는데 정확히 제가 실천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분양 받았던 거를 매도를 하고 실거주도 팔았네요? 네. 실거주를 팔았어요. 매도를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선 저는 제 소신을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보자면 저도 이런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반대로 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상승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제일 진실된 데이터가 딱 하나는 가격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가격. 네. 결국에는 이 가격에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뭔가를 우리는 계속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요인들을 다 알 이유는 없잖아요. 부동산 내 전문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그냥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만약에 대출 요인이라든가 이런 규제의 영향 없이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는 더 증가하게 돼요.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초조해서 집을 살게 되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은 또 수요는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관점이 틀려요. 그러면 저도 제가 내년 이 시기쯤에는 좀 더 금액이 더 높아지더라도 내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관점이 다르다면. 근데 문제는 만약에 쭈빈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어. 이러고 내수를 안 했어요.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럼 저 죽일 놈이 이렇게 되잖아요. 너 때문에 더 비싸게 산다. 뭐 이런 얘기하려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한꺼풀 더 들어가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가격이 낮은 좀 더 상대적인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열어놓고 좀 시야를 넓혀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무조건 예를 들면 성동구에 한신 여기를 사고 싶어. 예를 들면. 근데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안 좋아요. 그러면 얘보다는 좀 아니지만 또 출퇴근도 좀 멀지만 그렇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는 가격이 뭐 1억 정도 낮네? 아니면 얘는 뭐 한 1억 5천 정도 낮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중랑구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안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대체지를 여러 가지를 좀 넓혀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기에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반대의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쳐서 하락을 해요. 그러면 주식이면 하락을 해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팔 수라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나는 그냥 우연치 않게 호링이 TV를 유튜브로 본 사람이에요. 봤는데 이 분 입장에서 어? 가게 하락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방법이 중개사 소장님 여러 명 컨택해서 집을 많이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집이 안 팔려요. 근데 계속 호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시거래가보다 호가가 더 낮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 팔려요. 문제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거예요. 있을 때에는. 그래서 돌다리를 여러 번 좀 두드려 보고 나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는 투자자의 의견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그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24년 4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4분기가 만약 됐는데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관점을 좀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7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사이에 대한 부분을 좀 전망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매수를 지금 추경 매수를 한다. 쉽게 말하는 용어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그럼 비수도권은요? 비수도권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들도 있죠.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아까 지금 보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충남, 천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충남, 천안 지금 다들 수도권 서울을 외치고 있는데 고우 서울! 렛츠 고우 서울!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렛츠 고우 천안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좀 의아할 수밖에 없죠. 저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좀 판단이 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독립해진 거죠.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데는 시장의 역량을 어떤 대출 규제의 역량을 안 받는 이러한 포지셔닝에 저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잠재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충청이 왜 천안입니까? 우선은 자료로 좀 보면 좋은데 그냥 말로 할게요. 자료로 안 들고 왔어요.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 대비해서 이 충남 내에 있는 시 소유자들을 매수 여력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아졌어요. 지표적으로도 보면 되게 좋아요. 지금 현재가. PIR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PIR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거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지표로는 거기 전세가율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85% 어떻게 보면 무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수요가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에는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만에 치고 빠지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매수했을 때 나의 한 2년에서 4년 후까지도 바라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내가 2년 후에 팔 때 시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남 천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세가율이 좋고 소득에 대한 여력도 좋기 때문에 투자자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실소유자들도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를 계속 이제 같이 동시에 들어갈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실소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금 여력이 충분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서 동반적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2년 후가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도 공급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정 공급량은 집계해보면 좀 많은 상황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같이 다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율 85% 혹은 무게비면 구축 아닙니까? 구축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축이다 보면 당연히 PIR과 연동을 시켜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당연히 구축이니까 PI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식의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의 PIR을 따지기가 무한한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에 혼동을 드렸는데 그 아파트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충남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전체로 놓고 봤을 때의 PIR이 충남의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의 위치를 봤을 때 비율을 나눠서 봤을 때는 추위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소득 대비해서 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좀 여력이 많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PIR이 낮거나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야. 높으면 하락할 거야. 아니면 낮으면 상승할 거야.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금리 인하라든가 입주 물량 공급이 부족한 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PIR도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좋냐 아니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그냥 척도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당연히 서울에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실소유자들도 점점 신규 수요가 됐든 아니면 가득하는 수요가 됐든 가장 들어오고 싶어하는 위치니까 PIR이 높아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 하면 이 실소유자는 어쨌든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노또를 막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 내 소득에 대한 증가에 한계가 있는데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런데 일반 회사원 입장에서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더 매수를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천을 가거나 아니면 좀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수요가 좀 덜해가지고 가격이 나한테 맞는 거 소득 대비해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PIR이 높다는 것이 지금 실소유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입장인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냥 충남 천안을 지금 짚어서 얘기하는 것도 충남권 자체에 대한 PIR이 지금 낮기 때문에 충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소득적으로는 좋은 요건에 놓여 있어요. 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투자자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인으로 많이들 짚어서 말하는 게 전세가율이잖아요. 이 전세가율을 봤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7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건 구축은 당연히 아까 말씀 주신 것대로고 신축은 이 평균 가격도 낮을 수도 있어요. 불당 이런 데는 뭐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불당 이런 데는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어쨌든 낮은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 가격 대비해서 이 전세가율도 평균 매매 가격 대비해서 평균의 전세가율을 매긴 거잖아요. 있다고 하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형태의 추이가 지금 좋냐 안 좋냐로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하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연사님 아니시면 쌍영동 달려갈 뻔 두정동 달려갈 뻔